쉬운 영어회화 4편 영어로 자기소개하기 자 지금 자기소개하는 방법은요 좀 포멀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약간 비공식적인 것 좀 캐주얼한 만남에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거 영어로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에 대한 얘기는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꼭 자기소개를 공식적인 석상이나 뭐 캐주얼한 만남에서 자기를 이제 표현할 때 쓰는 거 외에도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 소개하기입니다 자 Hi I'm Susan Lee 그냥 나는 누구다 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자 영어에서는요 비비기 이제 돌리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자기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조금 공식적인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이름하고 리 성을 쓴 거죠 그죠 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나중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좀 뭐랄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그냥 You can call me just Susan 그냥 수전이라 불러라 수전이라 안 불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전이라 불러주면 됩니다 자 Hi My name is Susan Lee 나의 이름은 나는 누구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랄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도 나의 이름은 뭐야 하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My name is Susan Lee 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여기 앞에다가 이치를 쓰셔도 돼요 원래는 이치가 쓰는 게 자 풀 센터스거든요 It's nice to meet you 이렇게 써도 돼요 자 Nice하다 좋다 좋은 이런 형용사잖아요 뭐에서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좋아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To에다가 동사를 쓴다 그랬잖아요 To 더하기 동사를 써가지고 내가 나이스한 이유를 밝힌 겁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똑같은 문장인데요 여기다가 또 똑같이 여기 이치를 쓰셔도 돼요 It's glad to meet you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이치 빼고 Glad to meet you 하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glad 기쁜 이런 뜻이잖아요 Glad한 이유가 뭐라고요 To meet you 에요 너를 만나서 이겁니다 자 그럴 때 이유를 나타낼 때 어떻게 쓴다고요 그리고 To에다가 동사를 더하기 해서 쓰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더하기 해서 쓰면 됩니다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자 아까 이치를 쓴다 그랬는데 이 이치는요 가짜 주어라고 저번에 제가 한번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그쵸 자 이것도 역시 가짜 주어를 썼어요 It's a beautiful evening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을 때는 이렇게 가짜 주어를 써준다는 거 It's 아셨죠 자 그 다음 저는 조금 긴장됩니다 자 자기가 즉설적으로 자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이란 말이 나왔네요 이걸 외우시는 게 포인트예요 A little bit 약간 조금입니다 nervous 긴장된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약간 긴장됐어요 I'm nervous 해도 되겠지만 약간이란 말을 넣었죠 A little bit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I'm a little bit nervous 다음 문장은요 그런데 너무 흥분됩니다 자 이 받은요 앞에 예언과 상반된 얘기죠 내가 되게 긴장되지만 그런데 그 반대로 I'm so excited excited 하면 흥분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so 가 들어왔어요 부사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는 강조하려고 쓴다고 그랬죠 너무 이런 뜻이며 너무 나는 너무 흥분됩니다 I'm so excited 저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My hometown is 부산 My hometown 나의 고향 이런 표현이에요 부산일 수도 있고 다른 데도 일 수도 있겠죠 다른 도시들 있잖아요 광주일 수도 있겠고요 그냥 서울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I moved to Seoul in 1990 moved to 어디어디로 이사가다 이럴 때는 여기 to가 어디어디로 라고 하는 전지사예요 방향을 나타내는 서울로 이사했어요 자 과거형으로 썼죠 여기 d가 하나 들어갔어요 왜요 in 1990 때문에요 1999년 90년에 내가 서울로 이사갔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now I live in Seoul 난 어디어디에 살아 I live in 어디 하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서울에 삽니다 now I live in Seoul 이렇게 되죠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이 표현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많이 하죠 난 어디서 나고 자랐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be born 어디어디에서 태어났고 and raised 길러졌습니다 길러졌습니다 어디에서 인 부산 부산에서 그래서 어디에서 나고 자라다 I was born and raised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I am 47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자기 나이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공식석상에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남이 있으면 자기 나이를 밝히는 게 예의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쓴 겁니다 I am 47 I am 47 저는 몇 살입니다 하고 밝혔습니다 나는 70s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40대입니다 그래서 in my 40s 표현 기억하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주로 뭐 동호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커뮤니티 모임 같은 거 갔을 때 영어로 소개할 때 하고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자 I want 나는 원합니다 뭐뭐를 원합니다 여기서 make good friend 좋은 친구를 사귀다 요거 수거처럼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want 원합니다 뭐뭐를 원합니다 이 전체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합니다 뭐뭐를 원합니다 를 자가 들어간 뭡니까 목적어잖아요 이 문장 전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이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to만 붙이면 동사가 명사화됩니다 이렇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요 이거를 원합니다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부끄럼을 많이 탑니다 I'm a shy person I'm shy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더 잘 쓰는 말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a shy person 나는 좀 부끄럼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해서 a shy person 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근데 그 반대의 성격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I'm not a shy person 나는 이렇게 부끄럼을 많이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나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not을 좀 쓰는 거는 부정적인 말을 잘 안 쓰거든요 모임 같은 데서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말 쓰면 되겠죠 어떻게 쓴다고요 I'm a people person 자 I'm outgoing 하고도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가 더 많이 쓴다는 거 저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I'm a people person 자 person이 사람인데 사람들을 하면은 people이잖아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a people person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외향적인 사람을 일컫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my job is a counselor 여기서는 자기 직업을 그냥 밝혀버렸습니다 뭐라고요 counselor 뭡니까 상담사입니다 아셨죠 나는 상담사입니다 my job is a counselor 저는 삼성에서 일합니다 여기서 알아둬 표현은 work for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 누구 누구를 위해서 일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삼성이요 I work for LG 하셔도 되겠죠 I work for HANA bank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m a writer 나는 내 직업을 그냥 그냥 즉설적으로 얘기했어 I'm a writer 작가입니다 그래서요 I'm a writer 이렇게 써셔도 되고요 나는 만약 경찰이다 하면 I'm a police officer 이렇게 되고 나는 과수도 하면 I'm a singer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합니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알아도야 할 편이 work as 입니다 as 가 뭐뭐로서라는 뜻이거든요 자격을 나타내요 어디에서 호텔에서 in hotel I work as a manager in hotel 나는 호텔에서 매니저로서 일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work as 이런 표현 알고 계시면 써먹을 수 있겠죠 저는 6개월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learning English 6months ago 자 6개월 전에 뭐뭐 전에 언제예요? 과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형이 왔어요 start의 과거형 started입니다 자 시작했는데 자 뭘 시작했냐면 learn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뭐뭐를 시작했어요 요렇게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명사화 시켜주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뭐냐면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를 써서 또는 앞에다가 to를 쓰고 learn에는 뭐예요? 동사를 써서 나타내죠 여기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learning 동사에다가 ing를 써가지고 요거를 명사화 해줬다 요런 걸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시작했다고요 언제? 6개월 전에 이렇게요 저는 10년 동안 일해오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어디 어디 직업을 일하는데 몇 년 동안 일하다 그래서 뭐뭐동안 일하는 전지서 for for 10 years 10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내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럴 때 이거 패턴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I have 원래는 원형이 I have예요 줄여서 I've가 된 겁니다 I've been working I've been ing 쓰시면 됩니다 계속 해오고 있다 영어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다면 I've been studying English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ing가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까 그 동명사하고 다른 겁니다 얘는 진행형을 만드는 ing예요 다른 겁니다 나는 10년 동안 일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I've been working for 10 years 다음 문장은요 저는 축구 경기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기의 선호도에 대해서 취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I really, really 부사가 맞죠? 부사들은 뭐라고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뭘 강조했냐? 이번에는 love, 사랑하다 이렇게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를 강조해 준 겁니다 자, 뭘 사랑하느냐 하면 to watch a soccer game to watch a soccer game soccer game 보는 것을 사랑한다고요 뭐뭐를 이 뒷문장 전체가 목적으로 왔죠? 자, 어떻게 만들어줬다고요? 동사인데 동사 앞에다 to를 썼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화해서 썼다 I really love to watch a soccer game 이렇게 끊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I'm a big fan of sports 이거 정말 많이 쓴 편이에요 나 정말 큰 왕팬이야 뭐뭐의 왕팬인 이거 외우세요 I'm a big fan of sports 내가 만약에 임영웅의 팬이면 저는 I'm a big fan of 임영웅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죠? 뭔가에 내가 광팬이다 너 나 어떻게 뭔가에 너무너무 매니아적으로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라는 말에 그냥 I'm a big fan of sports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똑같이 좋아한다는 표현인데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축구 경기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죠 My favorite thing 내가 나의 가장 좋아하는 것 이런 뜻이죠 쓴 뭐다? watching soccer game이다 이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watching soccer game이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뭐뭇입니다 뭐 soccer game입니다 얘가 보호예요 이 문장 전체가 하나의 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명사를 일부러 강조를 만들어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동사에다가 툴을 쓰는 거와 동사에다가 ing를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동명사라고 해요 동사를 명사와 만들어줬다고요 어떻게 해요? soccer 축구 게임을 보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보다가 아니라 보는 것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저는 미국으로 여행 가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여기서 외워야 될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be planning to 뭐 뭐 할 계획이다 이거예요 이것만 알면 이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I am planning to travel to USA 어디어디 로우라는 얘기예요 얘는 이거 여기까지는 만들어주는 얘예요 동사가 들어갔죠? travel 여행하다 여행할 계획입니다 뭐? to USA 어디어따로 USA로 여행한다 예 to는 전치사로서 어디어디로 방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외워야 될 수거 같은 구문은 be planning to 뭐 뭐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저는 나는 누군가를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I look forward to meet someone to share 여기서 외워야 될 구문은요 이겁니다 look forward to 뭐 뭐 할 것을 기대하다 뭐 할 것을 만날 것을 기대하다 someone 누군가를 만날 걸 기대해요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 to share her 나눌 누군가예요 이럴 때 동사 나누다란 동사거든요 앞에 to를 붙여가지고 나는 누굴까 누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아셨어요? 이거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구문이라고 합니다 응? 어떠라고요? 명사를 앞에 꾸며주는 역할 뭘로? 동사로 어떻게? to를 붙여가지고 아셨죠? 이게 꾸며주려고 두 개 썼습니다 그래서 나눌 누군가를 만나길 고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뭐뭇을 전공하다 major in 이라고 하는 요 구문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과거형이기 때문에 major d 가 됐어요 예전에 전공했겠죠? 학생 때 I majored in business 원래 business administration 이지만 그냥 business 합니다 줄여서 저는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뭐뭇을 전공하다라는 요 수고 외우세요 major in 거요 근데 다음에 대놓고 그냥 내 전공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major 제 전공은 is business 경영학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셔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요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어필에 들어갔죠 그래서 I have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동사고요 뭐가요? cooking license 요리 자격증 만약에 우리 춤 자격증이면 dancing license 하셔도 되고요 뭐 바리스타면 바리스타 라이센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나는 요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친구들과 외국에 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I always dream to go abroad with friends 친구들과 함께 하면은 with friends 누구 누구와 함께하는 전체를 썼으면 됩니다 자 always 항상 꿈꾸다 부사예요 부사 항상 꿈꾸는데 얘는 뭐를 수시켜주냐 꿈꾸다라는 이 동사를 수시켜줍니다 난 항상 꿈꿉니다 역시 강조예요 이것도 강조기도 하고 얘는 항상이란 말로 빈더스를 하죠 항상이 뭡니까 100% 100% 얘기하죠 그죠? 난 항상 꿈꿉니다 뭐 하는걸 to go abroad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뭐뭐를 꿈꾸다 이 뒷문장이 하나의 큰 목적어가 되어버렸죠 이 동사를 갖다가 목적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에 제가 툴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목적으로 만들어줬다 툴을 붙여서 자 나는 항상 친구들과 외국에 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I always dream to go abroad with friends 이렇게 됐죠 저는 의사소통을 잘합니다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는 거죠 I'm a good communicator communicate 하면 의사소통하다예요 의사소통하다인데 이걸 갖다가 사람으로 만들면은 어떻게 된다구요 communicator 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아를 붙여가지고 자기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셨죠?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bit 아까 전에 a little bit 나왔죠 요거 약간 조금 이런 데 있죠 자 영어를 말하다 speak English 요거죠 그죠? 근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동사입니다 동사는 얘에요 speak 말하다 근데 얘는 뭐에요? 보조해 주는 애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조동사라고 한다 왜? 말하다를 보조해 줘요 뭘로요? 가능으로요 뭐? 할 줄 안다라는 걸로 그죠? I can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할 줄 압니다 a little bit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조동사가 동사의 제일 앞에 온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합니다 I exercise for health everyday 자 건강을 위하여 for health입니다 for가 뭐뭐를 위하여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유도 되고 뭐뭐를 위하여도 돼요 건강 때문에 매일 exercise 운동합니다 자기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선호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I like coffee I like coffee 나는 좋아하다 나는 주어죠 좋아하다 동사 커피를 해서 사명식 문형 우리 옛날에 했었죠 그죠? 제가 문장 형식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I like coffee 자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like coffee 할 수 있는데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를 이렇게 달리 표현해요 I'm a coffee person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커피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난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커피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I'm a coffee person 이렇게 됩니다 다음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I like to read books 자 read books 책을 읽다 라는 뜻이고요 like입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좋아합니다 뭐요? 책을 읽는 것을 뒷문장 전체가 목적이에요 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뒷문장 전체를 목적으로 만들려면 동사 앞에 툴을 쓰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I like to read books 아까 근데 ing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툴을 없애고 reading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I like to read books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저희 가족은 두 딸과 아내가 있습니다 I have two daughters and 연결관계가 어떤 겁니까? 상관계가 비슷한 거죠 그죠? 나요라는 거예요 and wife 그리고 아내가 아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in my family 제 가족에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저는 기타를 칠 줄 압니다 I can play the guitar 자 어떻게 됐어요? 조동사죠? 연주 여기 플레이는 놀다가 아니라 경기하다가 아니라 이때는 뭐다? 연주하다 왜? 악기가 나왔으니까 악기가 나왔으니까 악기가 나왔을 때는 문장 앞에 악기 앞에 바로 반드시 더가 들어가야 된다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어떻게 돼요? 플레이 더 피아노 플레이 더 플루트 플레이 더 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플레이 더 바이올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뭐 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연주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갔는데 할 수 있다라는 가능의 의미로 얘기를 했으니까 가능형 조동사 캔이 들어갔죠 So I can play the guitar 이렇게 됩니다 자 저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로 아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다 이 표현에 Thank you for ing 요 패턴이죠 뭐 뭐 한 것에 대하여 고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한테 도와줘서 고맙다 하면 어떻게 돼요? Thank you for help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것처럼 똑같게 Take라는 단어에 E를 빼고 I에 넣어서 동명사를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Take time 해줘서 해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 요렇게 동명사를 만들어갑니다 자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할 시간? To see me 나를 만나러 보러 온 시간 이것을 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거죠 자 얘는요 동명사가 왜 됐냐면은 전치사 다음의 동사들은 요렇게 동명사 명사화 해줬습니다 아셔야 돼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 중에서도 상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요렇게 그래서 Thank you for helping me 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 명사를 아니 동사를 명사화 해주는 ing 동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온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 말은 정말 많이 써야 돼요 여기 와서 정말 영광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문장은 그냥 통짜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It's honored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It's honored To be here 뭐해서? 이유가 이거예요 To be here 여기에 있어서 아셨죠? 내가 영광스러운 건 To be here 해서예요 아셨죠? It's honored To be here 여기에 오게 된 것에 정말 영광입니다 이 말은 그냥 통째로 외워주세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기쁩니다 역시 마무리하는 말이죠 It's a pleasure To meet you guys 자, pleasure 기쁜 형용사예요 뭐해서 기쁘다 To meet you guys 너네를 만나서 만난 내가 pleasure 기쁜 이유가 뭐다? 너네를 만나서 이거예요 그 다음 이유를 얘기해줄 때 이렇게 동사에 어떻게 쓰니까? to를 써서 이유의 투 부정사의 부사 적용법이에요 아셨죠? It's a pleasure to meet you guys 요거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외워주시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캐주얼한 자기표현 자기소개 그리고 자기표현이에요 이거는 자기소개라고 하는 거는 요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연습하는 금은 주 뒤에다가 붙여드릴게요 연습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전 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이름은 수전 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기쁩니다 glad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It's a beautiful evening 저는 조금 긴장됩니다 I'm a little bit nervous I'm a little bit nervous 그런데 너무 흥분됩니다 너무 흥분됩니다 저는 1990년에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1990년에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I moved to Seoul in 1990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I was born and raised in Busan 저는 47세입니다 저는 47세입니다 I'm in my forties I'm in my forties I'm in my forties 저는 여기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I'm a shy person 저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I'm a people person 저의 직업은 상담사입니다 My job is a counsellor 저는 삼성에서 일합니다 I work for Samsung 저는 작가입니다 I'm a writer 저는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합니다 I work as a manager in hotel 저는 6개월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learning English 6months ago 저는 10년 동안 일해오고 있습니다 I've been working for 10 years 저는 축구 경기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I really love to watch a soccer game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축구 경기 보는 것입니다 My favorite thing is watching soccer game My favorite thing is watching soccer game 저는 미국으로 여행 가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저는 나는 누군가를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I look forward to meet some and to share I look forward to meet some and to share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I majored in business I majored in business 저희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My major is business My major is business 저는 요리 자격증이 있습니다 I have a cooking license 저는 항상 친구들과 외국에 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I always dream to go abroad with friends 저는 의사소통을 잘합니다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bit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I like coffee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I am a coffee person 저는 독소를 좋아합니다 I like to read books I like to read books 저희 가족은 두 딸과 아내가 있습니다 I have two daughters and wife in my family I have two daughters and wife in my family 저는 기타를 칠 줄 압니다 I can play the guitar I can play the guitar 저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taking time to see me Thank you for taking time to see me 여기에 온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t's honored to be here It's honored to be here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기쁩니다 It's a pleasure to meet you guys It's a pleasure to meet you guys we love you for today We have to get you to meet you guys